미얀마 스고카렌 부족에게 전달할 스고카렌어 성경 기증식이 용인 대한성소공회 반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스고카렌어 성경 기증 감사에 비해서 설교를 전한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는 스고카렌족에 들어갈 성경이 곡된 발걸음이 돼서 미얀마 땅에 주님의 소식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성소공회 코이람탕 총무가 영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스고카렌어 성경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경 기증식은 성문교회에서 지원해서 마련됐으며 미얀마 스고카렌 부족 언어로 약 4,500여 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운반해 9월 말쯤에 미얀마 성소공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